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종이를 덮지 않고 오늘은 제가 종이 만화 극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용을 드래곤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힘들어 여기서 잠시만 쉬자 나는 칼 연습이나 해야겠다 저는 빔 공격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근데 갑자기 아이스 드래곤이라는 전설의 드래곤이 등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그렇긴 한데 창 창 창 창 으이그 아이 아파 냉동비 얼었어 으 못 움직이겠어 근데 갑자기 구애팻 드래곤이 나타나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용은 패배를 하고 이 드래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버린 기사는 따뜻한 빔을 발사해서 녹여졌다고 합니다 이 만화가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